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케네스 혜긴목사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내가 모친을 뵈러 잠깐 들렸더니 모친께서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할머니를 뵈러 들렸지만 나는 시간이 급했다. 나는 나중에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다음번 집회를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 무식상태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밤 설교한 후에 나는 35마일 약 56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할머니를 지켰다. 할머니는 내내 무식상태로 계셨다. 그래서 할머니가 깨어나실 경우에 대비해서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어느 날 밤 내가 할머니의 침대 격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할머니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게 섭섭하네요. 할머니 연세가 77세이신데 내 영으로는 할머니가 수명대로 다 사셨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시고 내가 할머니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할머니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전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실 겁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부자귀의 죄를 보게 된다. 내가 주님께 요청했다. 할머니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되었다고 안심이 되어서 할머니를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부자귀의 죄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 할머니는 14살 때 테네시주에서 열린 옛날 감리교 부흥집회에서 거듭나신 분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40년 동안 중증질환에 시달리셨는데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한때 수술을 받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 오른쪽 면은 항상 아프셨기에 얘들은 우리는 뛰고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머리에서 뭔가가 둥둥 울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번은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 그녀에게 안수하자 즉시 치유가 되었다. 그 뒤 3년 후에 내가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잠시 들렸더니 소음으로 귀를 막고 있는 게 보였다. 내가 어찌 된 일인지 묻자 할머니께서 치유를 잃어버렸다고 하셨다.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다니며 성경 읽기와 기도를 더 많이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치유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리기를 왜 너는 할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구하지 않느냐. 구하셨다. 나는 너무도 깜짝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벌쩍 뛰었다. 내 성경책과 심슨 목사님의 책이 바닥 저쪽으로 날아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가 산피두 90cm는 뛰었을 성쉽다. 내가 둘러보았지만 의자 뒤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주저앉아서 침대 밑에 손을 뻗쳐 내 성경책과 그 책을 꺼냈다. 나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앉아서 생각했다. 응 내가 자지 않고 할머니를 돌본 지 오늘이 셋째 날 밤인데 내 상상력이 나에게 장난을 치는가 보네. 나는 좀 더 오래 책을 읽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말했다. 주님 이 고마 상태에서 할머니를 회복시키셔서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고백되고 또 모든 것이 잘된 것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머니가 천국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때 마치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기라도 하든 아주 분명하게 그 음성이 들렸다. 왜 너는 할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구하지 않느냐. 나는 다시 벌쩍 뛰었다. 내 성경책이 한쪽으로 날아갔고 내 책은 다른 쪽으로 날아갔는데 모두 바닥 저쪽이었다. 나는 다시 그 의자에서 3피득 90cm가량 벌쩍 뛰어올랐던 것 같다. 나는 내 책을 주워들고 의자 뒤를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내가 속으로 말했다. 누군가가 그 말한 것을 들었는데 말이야. 나는 옆방의 주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혀 있어서 내가 문 뒤를 바라보았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엄마가 잠들어 있는 침실로 갔다. 내가 문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엄마의 숨소리로 봐서 잠이 깊이 드신 것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집 뒤편의 다른 방으로 갔다. 숨소리를 들어보니 잠이 깊이 드신 모양이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뒷문을 체크했다. 심지어는 잠겨 있는지 확인하려고 칸막이와 출입문까지도 체크했다. 내가 속으로 말했다. 여기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데. 나는 구실로 들어가서 긴 의자 뒤를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내가 속으로 말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는데. 나는 다시 앉아 이렇게 결정했다. 내가 자지 않고 할머니를 돌본 지 오늘이 셋째 날 밤인데 할머니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 할머니는 아무 때나 죽을 것 같았다. 내가 신경 가민인 거야. 내 상상력이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라고 결정지은 것이다. 나는 점도 독서를 한 다음 다시 할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세 번째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가 할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지 못하니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할머니가 이 혼수상태에서 빠져나와 제가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모든 게 잘 된 것으로 확신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할머니를 천국으로 가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세 번째로 그 음성이 들렸다. 왜 너는 할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구하지 않느냐. 이번에는 내가 펄쩍 뛰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꾸했다. 제가 주님께 할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요. 그러자 금성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너는 요한 1서 5장 16절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래야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나는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그분께 말했다. 주님께서는 그 구절의 상반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서 할머니의 모든 부작위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대로 했고 또한 할머니가 자기의 죄를 지은 것들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할머니의 모든 잘못, 과실, 실수, 실패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다. 할머니의 보냥 가는 길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보기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할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할머니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8년 후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내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지난 8년 동안 할머니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여기까지 해김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은 할머니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케네스 해김 목사님께 요청하셨고 케네스 해김 목사님은 할머니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할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할머니를 천국으로 이끄셨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